패스의 패스 정확하게 발밑에 갖다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공간을 잘 바라봤는데요 김병호 다시 한번 대결 김병호 김병호 1대1 성공했습니다 김병호 박스 안쪽으로 앞쪽에 다시 한번 선수가 있는데요 뒤에 프리 상황 그렇습니다 장지성 올려주고 크로스 헤드허엉 소독연의 머리 선제 늑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장지성 이렇게 되면 도움 4개가 됩니다 네 장지성의 크로스에 이은 역시나 높이 자 후반전에 가설현 선수까지 추가하면서 높이에 힘을 썼던 서봉호 감독이었는데 자 높이가 있던 소동현이 박스 안쪽에서 헤더를 성공시킵니다 정말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일단은 김병호가 수비진 2명을 이끌면서 잘 끌어줬고요 장지성의 왼발 크로스에 거기에 머리까지 네 혼자서 번쩍 뛰어올랐던 소동현 결국에 그 머리에서의 불을 뿜습니다 서동현이 이렇게 되면서 팀내 득점 선두가 됐습니다 3골을 넣었고요 장지성은 4개의 도움 김병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릉 앞쪽으로 패스에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에 강릉의 동점골 굉장합니다 스코어 1대1 차승현인가요? 자 왼쪽에서 올라온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이 공을 박스 안쪽에 쇠달고 있던 차승현이 마무리합니다 와 댓글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왼쪽에서 김민혁의 왼발 크로스였군요 박스 안쪽은 차승현이 맞습니다 강팀이란 말이죠 강팀을 상대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원정 경기 승점 1점을 가져간다? 네 지금은 김병호 선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연과 강릉입니다 왼발 크로스에 안쪽으로 해서 경기 아아아악 아아아아아 이 경기를 역전시키네요 백승우 회국골 수코어 1대1 강릉시민 축구다리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대단합니다 극장에 극장 골로 오늘 경기 백승우 몸 좋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역전골까지 백승우가 기록합니다 자 백승우 환상적인 해더덕점 이번에도 김민혁의 왼발 크로스 김민혁 왼발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승우 선수 마음껏 포효하고 있습니다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이런 극전골을 넣는다 강릉시민 앞으로 분위기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새 경기 정말 좋지 않았던 강릉시민 축구단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 오늘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승우가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7라운드 경기의 득점에 이어서 오늘 경기의 정말 중요한 순간의 득점